Why not design your death? 이제 당신의 죽음을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없어진다는 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당신으로부터 없어지는 거지. 당신으로부터 없어진다? 어서 오세요. 내 아내가 한 말을 왜 저 사람이 하는 겁니까? 당신들 내 아내랑 무슨 계약을 한 거야?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. 내 아내 머리에다 뭔 짓을 한 거냐고. 그건 아내분의 선택이었어요. 메일은 당신이 보낸 겁니까? 아니요. 그럼 죽은 사람이 보냈다는 건가요? 그런 셈이죠. 부인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입니다. 지금 만나보시겠어요? 김재현 씨. 잘 모르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죠. 알고 이해하면 새로운 겁니다.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나? 제가 만나보실가?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죠. 그래서 기억이 없어지지 않았다. 재현 씨는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? 생각하는 것을 믿으세요? 당신은요? 저는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. 믿으세요. 잠시만이라도. 믿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